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읍졸인다 이런 얘기니까 walking, walking slowly with humming 뭐 이런 얘기에요. 그죠? 이러면서 이제 걸어낸 것 소요음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다시 walking slowly with humming 됐어요?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야 적적한데 이 단어 말이야. 할머니 요즘에 잘 지내셔요? 아우 적적혀 이때 적적혀가 아니에요. 이게 적적하다는 게 아 소요음령 이런 뜻이잖아요. 그게 아니고 이건 한가롭다는 뜻이야. 부정적인 뜻이 아니야. 한가롭다는 뜻이야. 됐어요?